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파워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86번가의 전광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발을 깔끔하게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광호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슈들을 확인해볼 텐데 심층적이고 또 인사이트 있는 이슈 분석,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뤄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관세 철폐의 신호탄일까요?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관세에 대한 불만을 폭주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자재, 부품,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압박도 심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를 인하해달라라는 요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지난주에도 전광호 대표와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황호 대표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금액이 약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그다음에 그 나머지의 절반인 1,2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약 7.5% 정도의 관세가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입 업자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어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게 소비자 쪽으로 전갈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원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뜩이나 요즘에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고 좀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좀 마진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제조업체들이 특히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강호 대표와도 이야기 계속 했었죠. 미국 무역대표부 이야기와 중국에 접촉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중 관세가 실제로 뭔가 좀 바뀔 수 있을지 미국 기업들의 이런 불만이 정부에, 미국 정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과의 1차 관세 협약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트럼프 때 맺었던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없애주면 좋죠. 지금 본인들이 비용인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미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점을 조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6월 1일에 나왔던 ISM 제조업 레포트를 좀 보면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실제로 각 섹터에 있는 현업의 목소리들,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족하다, 쇼티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력일 수도 있고 원자재일 수도 있고 부품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말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내려달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면 미국의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고요. 없애달라고.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중에 40여 명,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당이 아니라 민주화 공화당이 모두 다 합쳐져서 구성된 40여 명이 중국 관련해서 관세가 철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당이 나당할 것 없이 미국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정부에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중관세가 철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추이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요구들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100번 양보해서 중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뭐랄까요, 다툼이 한창 텐션이 올라가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관련해가지고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만약에 미국 관련해가지고서 모든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면 약 한 0.4%포인트 정도 관세로 인해가지고서 인플레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겨진 관세율을 적용을 해보면 약 한 0.23%포인트 가량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세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역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연준 보시면 2%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플레를. 여기에서 0.23%이라고 하는 것은 10% 이상, 꽤나 크게 차지를 하는 유의미한 숫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관세 철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실제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식시장,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예상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증시가 좀 더 생명력 있게 길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 참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과도한 인플레가 와가지고서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 연준에서 긴축의 속도를 더 높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메마를 수 있다라는 걸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증시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있었던 걸 철폐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플레하고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이제 섹터들은 지금 이미 관세 때문에 조금 부담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철강이나 화하, 타이어 이런 쪽들은 지금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관세가 좀 내려가면 일부 혜택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생산보다는 소비의 나라입니다.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데 관세를 낮춰줘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더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 많이 물건을 사실 수출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가동률도 올라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온기가 돌 수 있는 요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 관세를 철폐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철폐될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도 미국, 중국 관계가 여전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다 그냥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둘 관계가. 그런데 오늘 또 새벽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군 관련 기업 주식 거래 금지한다 이러면서 59개 기업을 또 뭔가 제재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때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그러면 과연 당근이야 채찍이야? 이거를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래도 저희가 한번 답지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외교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8년간 봐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소위 좌충우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좀 질서정연하게 일종의 화전양명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미국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좀 질서정연하게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트럼프 때만큼 안 좋아진다. 그렇게 예상하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밀당을 하는 거겠죠.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것만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의 뉴스도 나오지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고 롱텀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강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